정말 잘생겼고 정말 재미있고 주정식의 뻥뻥투데이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용경씨가 지금 일어나서 주제 뭐예요 하셔서 뻔뻔하시네요 뻔뻔해요 정용경씨 들읍니다 4529님 저 밥 먹을 때 그냥 방구 껴요 뻔뻔하시네요 4529님 들읍니다 최교훈씨 로즈데이 장미에 국밥 싸우는 남편이라고 보내주신 아 이거 괜찮다니까요 좋아한다니까요 2308님 피자 먹다 끄트머리 남겨놓고 와이프 주면서 자기는 이거 좋아하잖아 했어요 아 진짜 뻔뻔하네 이걸 챙겨주려면 잘라서 먹기 전에 그렇죠 이거를 이 자국 다 나에게 그렇게 주면서 2308님 고맙습니다 2362님 신입이 자꾸 지각해서 말했더니 건물에는 9시에 도착했는데요 야 이러면 근데 진짜 약간 딱 뭔가 할 말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용경씨 나는 과일집 가서 막무가내로 하나 더 달라는 봉지에 막 집어넣어요 빤빤하죠 아 막무가내로 하나 더 달라고 봉지에 막 집어넣어요 정용경씨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 진짜 좀 뻔뻔하긴 하신데 이거는 이제 또 사장님이 챙겨주셔야지 보기도 좋고 그쵸 5635님 간단하게 대충 김밥이랑 잡채 해먹자는 남편 그게 어떻게 간단하니 직선요리인 줄 알아 하셨고요 한번 만들어 보게 해야 돼요 잡채 김밥 얼마나 복잡하네 1103님 우리집 중학교 1학년 아직 입학 안 했다고 자기 어린이래요 어린이날 선물은 작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뭔 일 아셨어요 이거는 같이 우겨야죠 형이지 중학생이면 9312님 사무실에서 졸다 깨면서 키보드를 쳤는데 프로답게 일하는 척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쳐다가 9312님 들읍니다